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섬웨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인텔리엔테크고요.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드번호는 189300이고요. 현재 시각 3월 24일 12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의 제가 생각하는 관점 그대로 리뷰를 했었는데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조금 걱정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더 디테일하게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인텔리엔테크는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부터 리뷰를 해왔던 종목이긴 해요. 최근 이 구간에서부터 리뷰를 했었죠. 10월 초일부터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매수 관점으로 리뷰를 하고 잘 올라갔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조정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10만원 근처에서 한 번 6만원 정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걱정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깨진 지는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인 추세는 지켜보는 과정에 있죠. 현재 이렇게 급락을 좀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회복력도 상당히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일단 받쳐줘야 되고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돌아나가려는 흐름이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을 강하게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엔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동체 위성통신 안테나 그리고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사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 중에 있고 저게도 위성사업자 같은 경우에 메인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건 원앱 쪽이에요.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에 그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의 카이퍼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들리거나 그러진 않죠. 점진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라갈 때 정도에는 자연스럽게 뭔가 조금 가시화되는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장주예요. 성장주. 그러니까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가기보다는 앞으로의 그런 기대감, 기대감이라든지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성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나스닥이나 S&P나 다우 나스닥에 설명을 드리게 되면 다우랑 S&P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예요. S&P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약간 이런 상태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약간 오히려 이 정도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스닥의 특징이 뭐죠? 성장주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나스닥의 특징이죠. 근데 나스닥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주가가 달러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성장주들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약세 대표적인 성장주가 이제 테슬라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또 주가가 올라가 달러 인덱스의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실제 좀 우려감이 좀 발생이 되죠. 그럼에 따라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조정을 받고 S&P 지수도 신고가 이후에 조정 근데 다스닥은 그 신고가 이후에 조정이 좀 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주들 위주로 지금 많이들 방어는 성장주가 좀 약하다. 올라갈 땐 탄력적으로 움직일지언정 내려올 때는 방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기존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올라갈 때는 부족해요. 근데 내려갈 때는 잘 많이 안 떨어져요. 그게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죠. 돈도 안정적으로 벌고 시장에서 인정하는 그런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실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해요. 다만 그런 기대감이 더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자면 바이오 기업들이 성장주의 성격을 가장 대표적으로 띄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올라갈 때는 정말 화려하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도 정말 화려하게 내려가죠. 근데 약간 느낌은 달라요. 약간 인텔리안티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주식들과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성질 자체는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섹터는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조정이 좀 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오 주식들도 2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이 금방 나잖아요. 3분의 1, 3분의 2토막 이렇게 금방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하다는 관점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이제 샷샤님께서 그래도 좀 답변도 주시고 급락해서 너무 무서웠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마 고점에서 사셨다고 하면 상당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근데 그만큼 또 큰 리스크 대비 내가 고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러신 분들이 성장주를 많이 투자를 하죠. 그리고 좀 어렵지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영상 보면서 비슷하게 생각한 걸 들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셨고 실제 인텔리안테크는 결국에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백조시장에 대해서 선도를 하겠다. 백조시장이라는 거는 글로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인텔리안테크가 이 백조시장의 시장을 다 가져간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이 시장 자체는 커질 것이다. 거기서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얼마만큼 파일을 가져갈 것이냐. 그거를 주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 3월 8일 날 원앱이란 영국에 있는 회사 823억 원 규모의 저게도 첫 세대 컴팩트 평판 안테나를 응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었고요. 그래서 19년도 매출액 대비 69.78% 상당히 큰 매출액 대비해서 성과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계약 체결된 저게도용 컴팩트 안테나는 수백 개의 코어칩을 통해 전자적으로 빔을 조형하는 평면형 전자식 빔 추적 안테나다. 디지털 빔 추적 기술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저게도 이성을 추적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최대 수백 메가바이트로 속도로 통신을 가능하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는 컴팩트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장착한 이번 제품은 가정용 통신, 셀룰러, 백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항공기, 선박, 자동차용 등 모빌리티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발표는 저비용, 저게도용 평면 안테나를 사실상 세계 최초로 양산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 향후에는 100조 이상 추정되는 저게도, 전세계 저게도 이성통신 서비스 시장의 핵심 제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평면 안테나 시장을 선도하는 퀘거를 달성하겠다. 기사가 상당히 자극적이죠. 백조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 안테나 시장뿐만 아니라 그냥 우주 관련해서 우주 인터넷과 관련해서 이 정도 시장이 발생이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섹터는 나눠질 겁니다. 소, 뭐 이렇게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면 이게 큰 인터넷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이렇게 우주선 관련 부품주들 우주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텔리안테크가 하는 통신용 부품들 통신 부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겠죠? 실제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다양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발사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율주행이랑 연결이 돼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그것까지도 아니면은 뭐 실제 앞으로 뭐 여기서는 우주 인터넷 같은 경우에 5G보다 한 40배 빠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에도 성장 오히려 19년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5G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뭐 KMW 아니면은 유비커스 월딩스 에이스 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잖아요. 실제 생각보다 안 움직이죠 요즘에 근데 저는 그 바탕에는 우주 인터넷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G를 생각했었는데 5G가 안 돼 생각보다 근데 어느새 보니까 세계적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회장이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이끌고 있는 카이퍼라든지 얘네들은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보다 5G보다는 건너뛰고 우주 인터넷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텔리안테크나 아니면 세트랙아이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추적을 하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아서 기회를 삼으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게도 이성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5G보다 조금 더 높은 통신망을 구축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엔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의료라든지 아니면 원격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아니면 또 국방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조정파동에 있어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저는 오늘 반등이 주고 있죠. 오늘 한 2.8% 3%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주목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하면 어제는 좀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5만 3천 원대에서 5만 5천 원대 이 정도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아니면은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갖추는 게 좋냐면 만약에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가게 냅두세요.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런 가격대에서는 조금 매수관점을 보셔도 괜찮다라는 관점이고 올라가게 되면은 추세 이탈을 하는지 추세 이탈을 하는지 그 이후에 거래를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이런 가격대들이 조금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을 갖추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가격적인 부분 결국에는 나한테 수익을 주느냐 아니면은 수익을 주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죠. 핵심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우주인터넷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국은 가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55,000원에서 53,000원대를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50,000원에서 55,000원대를 주목하자고 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가격대가 좀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패턴에 있어서도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이런 가격대가 반등이 줄자리에서 줄자리에서 조금 주고 반등을 조금 준다는 게 요즘 핵심이죠. 그러면은 핵심 매물대에서 오는 반등은 정말 좀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b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N GL팜택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